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최순실 정유라의 공주 성마를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세상 밖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때 이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여당에서 저에 대한 욕설, 고함, 모욕적인 은사, 제 생에 가장 심한 모욕적인 욕을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이걸 정유라 대 안민석, 안민석 대 정유라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또 논란이 불붙어서 정유라 씨가 승마 선수로 있었을 때 성적표와 관련 영상을 공개했고 나름 조미 씨와 다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안민석 의원에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 이런 얘기를 SNS에까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바뀐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정유라 씨나 최서원 씨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냉정하게 한번 본인들이 했던 또 이 부분들 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부분들에 대한 좀 진실을 좀 판단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마 저는 가장 우선적이었나 싶어요. 당시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5년 전에 정말 이 국정농단 사태가 몰아치면서 이 사실 하나하나가 공개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파문과 또 저희들 이 탑10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또 법정으로 가고 또 지금 최서원 씨는 지금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이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아기를 3명이나 낳고 키우고 있는 지금 주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세월이 좀 흘렸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냉정한 차원에서 과연 그게 진실이었던가 과연 사실이었던가 이걸 좀 판단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정유라 씨는 애를 키우고 있지만 거의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사실은 이제 본인의 얼굴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매짐이 됐지만 아마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특히 난민석 의원은 자꾸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시점에서 정유라 씨가 다시 나온 것은 이제 좀 냉정한 시각에서 다시 한번 심판받고 싶다. 판단받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잘못한 건 분명한데 그렇죠. 당시 5년 전에 국정농단 태풍이 휘몰어쳤을 때는 너무 가혹한 잣대를 본인들에게 드림인 거 아닌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너무 가도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냉정한 판단을 받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소정석 국장이 공교롭게도 지금 정유라 씨가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안민석 의원이 검찰의 기획수사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안민석 의원이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한 35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2014년 4월에 바로 이곳에서 정유라의 공주승말을 자신이 처음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자신에 대한 기획수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수사의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한 것이 김영환 전 민정수석 수첩에 1억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수원지검에서 관련된 버스업체 사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버스업체 사장이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진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획수사 어떤 근거.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주장이 정유라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수원지검의 수사로 이어졌다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불분명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 얘기 이후에 관련된 그런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획수사라는 표현을 써서 아마 비판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정유라 최서원 사퇴 그 당시에 외국의 수조원에 비자금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을 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밝혀지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도 또 제기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에 소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요. 정유라 씨와 안민석 의원은 독일 비자금 의혹을 두고도 현재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만나보고 올까요?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재산이 20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표는 안 하니만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200억에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조, 2조란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 정도는 추정되거든요. 국세청에서 매번 조사. 그런데 여태까지 비자금 발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고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벌금이 200여억이 있는데 그래서 어머님 재산 다 압수됐고요. 저희가 추징금으로도 60억 넘게 납부해서 집 제외한 재산 한 개도 없고요. 저도 지금까지 경제생활 못해서 집에 있는 돈 그냥 쓰면서 살았는데 저도 진짜 앞길이 막막하고요. 김우식 교수님, 2조원 때 얘기를 했던 것도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도 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졌어요. 그런데 정유라 씨가 왜 이러시냐, 안민석 의원에게 계속 SNS 항변을 했는데도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의원은 특별한 반응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졌고 지금 항소를 했기 때문에 최종의 판결은 기다려야 됩니다만 일단 1심에서 1억 원을 지급하도록 안민석 의원의 패소 판결이 났다고 하는 것은 독일에 있는 비자금이 수지원대라고 하는 그 주장이 무리한 주장이었고 근거 없는 주장이었다는 것이 아마 일단은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또 안민석 의원이 저런 과도한 의문과 과도한 확인되지 않은 공세를 펼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기억하시는 것이 바로 장자연 씨 사건 관련했을 때 윤지호라는 한 여성을 데려와서 그분이 마치 중요한 핵심적인 증언을 하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파장과 정치적인 공세를 벌였다가 결국은 그게 거짓말로 들통이 나서 도망가는 지금 현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공주승마를 처음 대정부지리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공주승마를 밝히는 과정이 당시에 최순실 씨의 국정농자 사건의 한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것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국민들께 보여줬던 이야기는 과도하게 조그마한 의무,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활용을 했던 측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이나 나타나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지만 억울한 춤이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같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자기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민석 의원도 이제는 항소심의 진행 중이라고 해서 침묵을 지키지 말고 일정 정도 사법적 판결이 마무리되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자신의 정치인으로서의 과도한 어떤 정치 공세가 근거 없이 했다는 것을 인정할 것 인정하는 그런 좀 깔끔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정유라 씨가 정치적인 발언도 좀 했어요. 윤석열 당선인 찍었다. 그런데 구장 차지 않게. 그런데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지금 정권교체이긴 하고 정권도 바뀌는 이 시점에 정유라 씨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시점에 나와서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항면을 호소하는 게 어머니나 혹은 본인에게 적절한 질을 두고도 또 간론을 박습니다. 정권교체를 가장 실감하는 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정유라 씨인 것처럼 비춰지는데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시 최순실 씨 국정농당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의 어머니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그 잘잘못을 가려낸 장본인이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유라 씨 물론 조민 사태를 보면서 아마 본인은 더 억울하고 더 많은 핍박과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씨가 자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다시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는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된 국정농당 사건의 잘잘못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과거의 잘잘못을 들춰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유라 씨의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국민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유라 씨, 안민석 의원 얘기 한번 저희가 조명을 해봤습니다.